모모가 요리를 할 수 있나요? 불타지 않아? 모모요 모모 요리 진짜 잘해요 제가 같이 살아서 입맛이 모모한테 맞춰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모가 해준 거 진짜 다 너무 맛있어요 뭔가 나한테 너무 맛있어요 모모가 해준 그 솥밥 다 진짜 너무 맛있고 이 감자도 진짜 맛있고 또 저번에 뭐 해줬었는데 모모가 옛날에 부대찌개도 해줬었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었고 계속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모모가 해준 거 진짜 다 맛있어요 약간 소질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모모는 최애는